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도에 31일째 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 품어가기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용서를 경험하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실을 범할 때가 있죠 과속을 한다든지 또 신호를 어겼다든지 해서 경찰에게 붙잡힐 때가 있는데 가끔은 경찰이 선처를 해줍니다 그냥 넘어가줍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를 받으면 좋고 감격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은 좀처럼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는 21절로 22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용서에 대한 대화죠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로 34절의 긴 부분에서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을 받은 후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1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넘기고 그 주인의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도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신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21절에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그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내심 큰 칭찬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용서의 한계는 세 번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세 번 용서하면 용서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을 먹은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칭찬이 아니었고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답을 하시지요 오늘 22절 말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70번씩 7번이면 여러분 산수를 하면 490번인데 그러면 490번을 용서해라 그런 말입니까? 이 말은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죄라도 무한히 용서하라 그 뜻입니다 요컨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웬만하면 용서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끔찍한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범인을 용서하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용서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왜 단호하게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용서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원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은 용서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옵니다 또 나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용서야말로 가장 큰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어떤 것입니까? 용서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화 중에 용서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용서는 없다 그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용서를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과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는요 죽는 것만큼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용서이기에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골고다 언덕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도저히 내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고다 언덕길은 죽음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저히 오를 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의 길은 어쩌면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용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오르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의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에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비유입니다 먼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한 종인데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오늘의 화폐가치로 따지면 노동자가 16만 4천 일을 일해야 얻는 품삭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종이 무슨 종이길래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많은 빚을 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을 해서 회사 돈을 다 날린 셈입니다 회사 돈, 부동산을 다 날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종이 진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계산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종과 이 종이 진 빚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빚 우리가 가졌던 죄의 크기가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의 죄의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 갚을 수 있는 빚이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파산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쇼킹한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26절, 26절 한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 종의 신분에 그렇게 많은 빚을 진 것도 충격인데 그렇게 많은 빚을 일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탕감해 준 주인도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탕감이 무엇입니까? 탕감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지불할 필요 없음 이미 지불되었음 이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했지만은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지불할 필요 없음 이라고 우리에게 적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광대함 이 광대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심의 아주 깊은 바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에서는 저만 아예 지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 사실 지구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심의 탐사선을 타고 겨우 200미터를 내려가니까 그 물속인데 암흑입니다 암흑 캄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깊은 5천미터 바다 8천미터 바다 이런 곳은 도대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찬성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광대하고 거대한 바닷물을 다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죽어야 갚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지불되었음 갚을 필요 없음 이렇게 용서하심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세 번째 황당한 장면으로 끝을 맺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하필 그때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의 빚이 얼마였습니까? 일백 대나리온 일만 달란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핍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옥에 넣습니다 그 소식을 조금 아까 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종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우리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아니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백 대나리온의 그 빚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종은 기억력이 좀 안 좋든지 어떻게 조금 아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10개 받으면 1개는 주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이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비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죄짓고 또 실수한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오늘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청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에 순정하여 이 용서가 어렵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순정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들을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로서 주어지는 용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손길 그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